다음 주에 계속 됩니다. 그만해! 액션! 과거로 돌아간다면 언제로 가고 싶냐? 나 스턴트 그만둘까? 한시만인가? 조심해요! 인생을 바꿔주는 구석입니다. 난 다시 과거로 간다면 고등학교 때로 가고 싶다. 요즘 연극하는 거 잘 돼가? 그런 거 안 할 거야, 엄마. 이제 진짜 제대로 살아보는 거야. 좋아! 해보는 거야! 유 헤드 뱅뱅? 삼성전자 출신 의사. 미택본인? 검찰이 좀 이상해. 너 또 무슨 노래를 들어서 작곡으로 꿈을 바꾼 거야? 오빠, 갓난타! 오빠, 어제부터 왜 나 피해? 지민이를 위해서라도 바꿔야 돼. 우리의 운명을. 뭘 어떻게 바꾸네? 학교 가자, 친구들아! 가자, 가! 운명을 바꾸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지. 우리한테 가장 반짝이는 순간 화이트? 지금이라는 거. 뭐라고? 너희 뭐야, 안 맞힌 건 뭐지? 넌! 하하하하 이쯤리 진짜 잘하자! 하하하하 하하하하